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른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삶을 사는 랩런트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랩런트. 오늘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가지 느껴지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역사를 그 전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도운동이에요. 그 전도운동 대열 속에 있는 교회 또 전도운동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결론을 붙잡은 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결론을 붙잡은 자의 믿음 결론이 뭘까요?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고 올바른 결론을 붙잡아야 올바른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결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이 결론을 붙잡은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다 나라는 거에 속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싫어요. 또는 내가 좋아요. 모든 기준이 나라는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산업성교회에서도 그 복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인재들이 너무나 열심히 성공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막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 그랬어? 500만 원 뭐 천만 원 뭐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인데 어떻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 다 이 나라는 기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인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이 믿음이 뭐라고 하셨냐? 아홉 가지 세팅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아홉 가지 세팅 이 아홉 가지 세팅이 뭐냐? 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위에서 주신 거 보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인데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어디로 오냐? 나에게로 오게 된다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 매주 듣는 것 같은데 맞죠?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은 뭐냐면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이에요.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잖아. 맞지? 맞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사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저는 여러분 나이대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2, 3, 7이 세계보금화라는 그때는 세계보금화라는 단어죠. 세계보금화라는 단어를 듣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한 중학생 정도 됐나? 이렇게 되니까 어, 나 세계보금화 세계보금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듣는 말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듣는 말들도 이 이성, 칠나라 오천종족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로 가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나의 기준으로 딱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막 살아가요. 근데 결국 부딪힌 게 뭐냐? 한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올바른 가치를 가져야 돼. 올바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존재로 태어났다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말해본 적 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누구 교회는 왜 이렇게 코로나인데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냐? 누구 뭐 네 옛날에 그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네 월급 얼마냐? 모든 가치들이 세상 육신 이것들에 찌들려 살고 있어요. 누가 99.9%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기준 다른 결론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삶을 근데 우리 랩노트들은 빨리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맞춰서 이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나도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뭐예요? 4등전 1장 3장 8절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제와 사단과 지옥의 건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고도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주셨어요. 절대 가능한 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현장에 우리가 갈 곳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 엠너트들은 빨리 붙잡으면 빨리 붙잡을수록 그래서 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른 가치를 붙잡게 될 때 힘들잖아. 맞죠? 여러분 학교 가는 거 행복해요? 내일 학교 갈 생각 해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근데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웃까지 세팅을 하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려보세요. 내가 내일 학교 가는 나 내가 공부 해야 되는 나 우리 랩너트로 만나면 너무 바빠요. 다락방 하고 만나면 미안해. 다락방 가기가 왜냐하면 얘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한 시간 지내 시간인데 내한테 20분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다음 학원의 숙제 한 거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복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시선. 이 시선이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보세요. 지아나 내가 나를 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죠. 맞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해보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문제라고 하질 않거든요. 내 생각이 그것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그게 문제라니까. 그걸 누가 잘해라 그랬어요? 누가 그걸 못해라 그랬어? 내 생각이 문제 문제를 만들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이 문제 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현장에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에 뭐해라고 2, 3, 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나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평안해.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보고만 해야 되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근데 진짜예요. 나의 것으로 절대 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나의 것으로 내가 살아날 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진짜 저랑 제 동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10년 저랑 제 동생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10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해요. 절대로 나의 것으로 나도 되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나의 자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것으로 세계보고만 해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절대 절대 세계보고만 할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내년에 진짜 집중적으로 말씀 나올 거지만은 우리가 24 배워야 돼요. 24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집중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잖아요. 그 행복 그것을 내 맘 보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이 나를 보고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말씀 이게 뭐냐. 기도 전도 이게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도를 하고 공부가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내가 살려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은 어디예요? 신적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 속 올리는 거 하는데 아침에 그걸 왜 새벽부터 이렇게 올리고 하루 전에 우리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세요. 편집하는 선생님들 왜 그걸 하느냐.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집중하라고 내 생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하루 전에 찍어서 선생님들이 막 편집해가지고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기 전에 시간도 5분이잖아. 맞죠? 잘 안 넘었죠 5분.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봐. 다른 삶을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낮에 낮에 뭐하냐. 낮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있는 모든 현장들 문제들 있죠?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쉽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질문만 하면 돼요. 질문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니까 나는 똑같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시간인데 뭐냐. 치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뭐가 보이냐. 내가 나의 가치가 내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뭐가 좋냐. 뭐를 믿고 있느냐.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더라고요. 진짜 나에게는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계속 우리 학원 보고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미리 보는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어요. 또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서론을 이루는 원내스의 축복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지금 눈에 보이게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나갈 세상들에 너무나 영적인 재앙이 많기 때문에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뻔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믿음 믿음 아웃까지 세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